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가 빌리 그레이엄 기념관을 리모델링하고 빌리 킴 홀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의 영어 이름을 딴 빌리 킴 홀은 기독교 집회와 세미나, 포럼, 예배 장소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협회 프랭클린 그레이엄 대표는 아버지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함께 전세계에 복음을 전해온 김장환 목사의 열정을 기리고 그의 발자취를 통해 미래의 복음 전도 사명자를 양성하기 위해 홀 이름을 빌리 킴으로 지었다고 전했습니다. 김장환 목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며 앞으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